네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 2, 3회 정도 가위에 눌리고 있는데요.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잠깐 엎드려 잘 때도 가위에 눌릴 정도였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가위에 눌려버렸어요.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서 문득 든 생각이 가위에 눌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? 라는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후에 계속해서 잠을 청해서 결국엔 그런 저의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. 가위에 눌렸을 때 저는 과연 어떻게 볼까요? 같이 한번 보실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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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